작년 교회 1층 리모델링을 할 때입니다 수고하시는 사장님께서 1층 현관 오른쪽 벽면을 말씀으로 새겨주시겠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자비로 등도 달고 또 글씨도 주문해서 그 벽면에다가 붙이시겠다는 것이죠 공사도 성실하게 꼼꼼하게 잘 하셨는데 그런 귀한 제안을 해주셔서 감동이 있었고 감사하는 마음도 컸습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말씀 한 절을 정해서 건네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현관 들어오시면 오른쪽 벽면에 지금 그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12장 3절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과 삶을 가꾸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선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정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또 우리 교회 현관에 붙어 있는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이 너는 누구를 가르치는 것인가 축복의 통로를 누구로 생각하고 계시고 누구로 사용하고 계신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서는 당연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나라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기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신약의 관점에서는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초속을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사상으로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감사함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도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가지고 교회 울타리 밖에 열방까지 향해서 복을 나누어 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고 교회의 구성원인 지체인 성도들도 그런 귀한 마음들 삶의 목표들을 꼭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 받았으니 복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세상을 복되게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복 임만의 복 매일 일상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함께 복을 누리며 사는 세상을 꿈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세상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민족에 가 있습니다 유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교획을 알 수 있는 귀한 요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과 시선도 머물러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찬양 영상 보겠습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교 CCC 순장인 김희찬 형제가 작사 작곡했고 이하리 어린이가 노래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기도 찬양 영상으로 제목은 세상이 아파요입니다 요즘 나는 학교를 못가요 엄마는 세상이 아파서래요 친구들을 못 만나요 세상이 아파서래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요즘 나는 교회를 못 가요 아빠는 세상이 아파서래요 그래도 나는 예배할래요 어디서든 노래할래요 예수님 늘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늘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학교 못 가고 교회 못 가고 친구 못 만나는 것 오늘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오늘의 찬양은 세상이 아파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른 동요 같은 찬양이죠 이 세상을 전체의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다는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축복의 통로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가정들이 교회들이 나라들이 지구촌이 다 아픕니다 세상의 아픔으로 넓게 보며 그 모든 지구촌과 또 민족과 나라들을 품고 창조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해야 될 아름답고 귀한 일이란 것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세상을 가슴에 품고 아파하는 세상을 가슴에 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하면서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반을 닦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열두 아들을 열두 집하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통로의 나라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기반을 닦는 일을 감당했던 야곱이 겪었던 인생의 큰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그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의 나라를 세우는데 기반이 될 수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에 기가 막힌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 가로채기 사건입니다 동생 야곱이 엄마 리부가와 결탁해서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챈 내용입니다 나이만한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또 살기를 품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축복 때문에 이 가정이 풍지 박살이 났습니다 배신감, 미움, 상처, 서먹함, 두려움이 가족들의 마음을 덮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축복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2장은 20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제도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 제대로 받기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받다 나람 애삼촌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요 그 예물을 그에 앞서 보내고 에서를 만나기 전 그의 노여운 마음을 풀기 위해서 예물을 세 때나 준비해서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가족들과 소유를 야뽕나루를 통해서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형 에서의 복수가 펼쳐질 때를 대비해서 인간적인 조치를 다 취해놓은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뽕나루 근처 야뽕강가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안전도 가족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이 전부 안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도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그 사람이 이기기가 어려운지 반칙을 합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했습니다 그래도 야곱이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리가 아파 견딜 수 없지만 더 꽉 부여잡고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이 씨름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자 이스라엘로 개명을 시켜버립니다 야곱도 그 사람의 이름을 묻습니다 갑자기 씨름하다가 서로의 이름을 묻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야곱에게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 19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름은 말해 주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결국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무엇이었을까 28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미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져지셨다는 것입니다 져지셨다는 것은 결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뜻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축복받은 그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칼날 아래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장세기 27장의 야곱은 사기를 쳐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자기가 축복받는 것 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만 가지고 축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자기 삶 살아내기도 벅찬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장세기 32장의 야곱은 치열하게 싸워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아파하고 장애를 얻으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타적인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가정과 나라와 열방을 위한 인생을 살게 된 나라를 만들어서 그런 인생을 살게 된 야곱의 모습 축복의 통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축복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이뤘습니다 허벅지 관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성경에는 환도뼈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관절 부위인데 어떤 해석은 고관절 어떤 해석은 허리 어떤 해석은 생식기를 이야기합니다 남자에 있어서 가장 자손심이고 힘이 나는 그곳을 야곱이 다쳤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면서까지도 축복을 받아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복을 나누어 주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 희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다친 허리 하나님 앞에 부상당한 그 허리에서 하나님께서 왕들을 많이 나오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구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는 영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난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영웅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일그러진 영웅이고 부끄러운 영웅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인류 역사 최고의 영웅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하나의 썩는 미랄이 되어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영웅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며 또 하나님 주신 그것 때문에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중요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영웅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기의 이름을 낳 내려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일그러진 영웅이었지만 창세기 32장에서 정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가지고 아들들을 열두지파로 세워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 야곱도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타워즈 인디아나 존스로 유명한 미국의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해리슨 포드입니다 이분은 교통사고 또 조난사고 실종사고의 현장에 자주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에 가서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기도 하고 직접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자신의 헬기로 수색작업을 펼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영화 배우를 하면서 나머지 삶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을 쏟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웅이라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이 해리슨 포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진짜 영웅은 매일같이 목숨을 걸고 시민을 구조하는 구급대원 분들입니다 영웅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영웅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의 헌신은 눈물이 겹습니다 공무원들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흘리는 땀은 아름답습니다 편지와 물품과 성금을 보내는 손길들 따뜻합니다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낮춰주는 마음들이 너무 좋습니다 마스크를 양보하는 얼굴들은 힘을 솟게 합니다 바로 일상에서의 우리들의 영웅들입니다 지구촌이 이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러한 때는 정말로 영웅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기 이득을 챙기고 자기 영광을 챙기려는 그런 일그러진 영웅들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구하고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영웅들이 필요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구이시고 아마 그곳에서 또 작은 영웅으로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수에 비유해서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정말로 영웅이 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영웅이 아니라 정말 축복의 통로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또 작은 땀을 통해서 또 작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영웅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머무는 것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머무는 곳에는 반드시 영웅들은 거기에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식될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동안의 아파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치유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영웅적인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뻐하시면서 우리들을 사용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일그러진 부끄러운 영웅으로 사느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웅으로 사느냐 이것은 어려운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선택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손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섬기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웅 진실한 영웅 신앙적 영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